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수! 빈손으로 상대방을 지압하는 것이 바로 공주도라 이 말씀이야. 블록할게요. 아 그럼 여기다 사인하시면 돼요.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낙지할라.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불공평하잖아! 갑자기 생긴 것도 불쌍해서 이렇게 뭐하냐. 넌 뭐세요? 분명 아직 정신 못 차렸지? 컨닝해달라고 내년에 한 명 다 우리 친게 더 가을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도라쌤! 너 잘 안 보여? 지식아 안 놔? 양채야. 빨리 싸가지고 없구나 너. 너처럼 강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. 정이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. 캐비다 선생님이 가르칩니다. 저도 남한테 도움이 좀 되고 싶다고요. 한 번만 일어납니다. 나 양아치 말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. 또라이. 3개월 동안씩 넘어가면 돼. 오늘이 양 또라이. 내 삶이 같은 갈비. 마지막 기회에다 처리 잘하자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나중에 편하지만 돼. 오늘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올라간다.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같이 처음 맞아야 된단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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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SYUE! ㅁ! 도많 drew